안쪽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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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역시 틀어진다 뭐야 이거? 야 이거 거기서 바뀌었지? 옆에 집에 가서 그거 음식 할 것과 이거 못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미 나갔겠네 그냥 풀어줄게요 와우 와우 그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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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셰프 syndrome 그래 pesso 일단 내가 여기서 팔 테니까 이쪽에 와 있어 봐 나가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못 하니까 지구를 왜 이렇게 크냐? 뱅굴이... 뱅굴같은... 지구를 어떻게 마치지?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 지구를 해체해야 돼 일단 방울기만 나올 것 같은데 한 번에 가봐봐요 집에 갔지? 집에 갔지? 집에 갔지? 이제 사과해 한번 저이사 공식으로 한 번에 가봐봐요 저희는 파이팅을 떠나고 나와라 아저씨 소간만으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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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해예요? 오! 여기 있네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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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됐다! 기군이 지금 계속 여기 다 연결되고 아! 위까지 지금 다 연결되는데 안쪽으로 연결되고 있어 어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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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야 잡았어! 나갔어 어디있어 여기 찍어 찍고있어 나 나갈게 나 나갈게 어디갔어 이거 봐 봤어 어디에 아 저기있다 잠깐 이건 봐야 돼 으응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저거 거기 아 박았는데 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